아이고 집에 왔다고 구석구석 다 살피네 인사하자 인사 강아지한테 우리 폴리시도 인사하고 우리 땅콩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 폴리시는 인사하고 강아지 잘 데리고 노는데 우리 땅콩이는 뭐 할지 몰라 땅콩이는 보고 짖는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땅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폴리시는 잘 알지 어떻게 되는지 폴리시는 털 다 젖었다 너도 다 젖었다 다 젖었다 어 개껌을 만났다 강아지가 탈옥강아지 개껌 만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 수부가 잘래 거기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춥네 이렇게 아 그게 밥도 났다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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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빨리 걷는다 이제 너 stain 너희도 털이 다 젖어가지고 있잖아 애기 좋아 폴리스 애기 좋아 애기 코를 많이 쓰네 애기가 겁을 안 내자 겁을 안 내자 욕실에 가봐야지 너도 배변할봉하려면 욕실에 가봐야지 우리가 와가지고 장판 다 찢어갖고 저게 뭐냐 저게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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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넘어 아 걸렸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시선거라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뒷다리 걸렸어 아이고 꼬꾸라졌어 밥 찾아 밥 사줄라냐 아이고 몰아넣네 고개를 못 나오게 어쭈 같이 따라하네 강아지가 어? 공격 자세인데 어? 장난치자고 어 꼬리 흔들고 몸을 낮추고 어 물었다 고개 꺾인다 폴리씨 잘 놀아주네 애기랑 땅콩이 왔을때도 그렇게 놀아줬제 응? 땅콩이도 그렇게 놀아줬어 우리 땅콩이는 기억을 못한다 그지? 응? 아직도 애기야 땅콩이는? 신기하기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땅콩이는? 응? 아 폴리씨는 잘 놀아주네 아 우리 폴리씨 잘 놀아주네 폴리씨 찌찌참다 찌찌 폴리씨 강아지한테서 싸움 가르치면 안돼 왜? 응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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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씨 네 대가리를 물어버리지 어 왔어 이리와 여름 먹으러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잡히겠다 아기랑 놀아줘 아이고 아기 저기까지 가보네 호기심이 많네 강아지 웬만해 이만큼 멀리 나오기 힘든데 첫날부터 호기심이 많아 바닥이 미끄럽다 오 강아지가 오르렁 있어 바닥이 미끄러서 힘들어 안쓰니까 어르렁거리네 보호색이네 보호색 바닥하고 땅콩 어르렁 있어 땅콩이도 배워라 아기보는거 폴리시한테 배워 이거 맨날 아기가 아니잖아 그걸로 삭돌아서 피해 쏘는거야 꼬리시 꼬리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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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